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5초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멜 로빈스 지음, 정미아 옹김, 한비 비즈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5초면 충분합니다. 5초 안에 내리는 결정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5초의 법칙이 무엇이고 왜 효과가 있으며 전세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여줍니다.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5초의 법칙은 심지어 쉽고 강력합니다. 지금 당장 5초의 법칙을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말할 때 더 큰 자신감과 용기를 준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을 때 5초의 법칙을 만났습니다. 부부관계, 재정상태, 경력, 자존감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시작은 알람시계를 꺼버리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맨 처음 5초의 법칙을 이용했을 때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과 일, 자존감에 관한 모든 것을 바꾸는 강력한 상위인지기술, 즉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5초의 법칙과 5초 안에 내리는 결정의 힘을 알게 된 후 나에게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신감부터 재정상태, 결혼생활, 경력, 생산성, 양육방식까지 삶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개선했습니다. 파산 직전 상태의 통장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불안 증세를 고쳤고 소규모 사업체 두 곳을 설립한 뒤 매각했으며 CNN과 석세스 매거진 팀에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더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온전히 내 의지대로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초의 법칙이 없었다면 어느 것 하나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5초의 법칙이 바꾸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5초의 법칙은 단 하나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각자 최고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숨겨진 최고의 모습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5초의 법칙은 내면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줍니다. 5초의 법칙을 알게 된 후 나는 오랫동안 생각만 하고 변명만 늘어놓던 일들을 시작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항상 바라봤던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안에 숨어있던 힘을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강연장에서는 진정한 자신감을 내보입니다. 행동 본능이 현실에서도 꿈틀거릴 수 있게 존중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진정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일부러 존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5초의 법칙을 이용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5초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칙을 이용할 때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나 역시 아이디어를 생각만 하는 사람에서 아이디어를 밝히고 밀어붙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5초의 법칙을 꾸준히 이용하고 자신의 행동 본능을 존중한다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옮기도록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위해 5초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5초의 법칙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나는 온종일 사소한 결정을 하느라 망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있거나 기다리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정확히 5초 안에 내렸습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싶었지만 의심하거나 변명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운 생각이 5초 안에 개입해 행동 본능을 묵살했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었고 5초 안에 내 자신을 밀어붙였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변화의 비법은 언제나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5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5초의 법칙을 가장 빨리 실행하는 방법은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간단한 기상 챌린지를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도전이 중요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꿈을 거릴 겨를이 없습니다. 도전은 간단합니다. 알람 시기를 준비하고 5, 4, 3, 2, 1 이렇게 숫자를 세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도전에 실패한다면 스스로 5초의 법칙을 무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침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하려면 기분에 개의치 않고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삶의 한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개선을 시도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을 경험해 보고 간단한 일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느껴볼 수 있습니다. 화학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화학자들은 처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화학 반응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평균 양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아침에 일어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겠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초기 에너지의 양이 일단 일어나서 움직이며 쓰는 에너지의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는 이 개념을 인간 행동에 적용해 우리가 변화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움짝달싹 못하는 차를 움직이는 일이든지 아침에 따뜻한 잠자리에서 나오는 일이든지 변화에 필요한 초기의 힘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처음 활성화 에너지를 분출한다면 불편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자신을 밀어붙이는 행동이 거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5부터 1까지 거꾸로 세는 일은 전전두엽 피지를 자극할 뿐 아니라 변화에 필요한 강력한 초기 에너지를 만드는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는 순간 일어나면 내적인 힘을 얻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릴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은 행동 하나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을 실행하는 내면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 아침의 잠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인생에서 어떤 변화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에 따라 아침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영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촉진하는 셈입니다. 1단계 잠자리에 들기 전 다른 방에 알람 시계를 놓고 평상시 기상 시간보다 30분 정도 이른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알람 시계를 30분 일찍 맞춰 놓고 기상 챌린지를 시작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문자 그대로 도전이 힘들게 느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침대 밖으로 몸을 끌어내는 사소한 일조차 우리에게는 도전입니다. 2단계 내일 아침 알람 소리가 울리자마자 눈을 뜨고 숫자를 거꾸로 세기 시작합니다. 5, 4, 3, 2, 1 이불을 걷어 젖히고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머리를 베개 아래로 들이밀지도 않습니다. 꾸물거리지 않고 타이머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시 침대로 기어들어 가지 않습니다. 5, 4, 3, 2, 1 기상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알람이 울리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기분이 어떤지 생각할 것입니다. 이 기상 챌린지는 어리석은 짓이야. 피곤한 기분이 들고 내일부터 시작하라고 스스로에게 설득을 시도할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일어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5초의 법칙은 침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줌으로써 일어나고 싶지 않은 감정을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런 순간 5초의 법칙은 행동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야라는 태도는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5초의 법칙을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5초의 법칙은 남은 인생에 낙수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말 그대로 불과 몇 초 사이에 달라집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번 5초 안에 결정을 내리면서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알람이 울렸을 때 일어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분명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5초의 법칙은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5초의 법칙은 내 안의 힘을 깨우는 방법이고 내면의 힘을 이용해 인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5초의 법칙이 바꾸는 것들 목표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는 순간 5,4,3,2,1 이렇게 숫자를 거꾸로 세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뇌는 방해를 시작합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면 우리 머릿속에서 일종의 기어 변속 현상이 일어납니다. 상투적인 사고 방식에 따르는 관성적 사고를 방해하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제어를 실행합니다. 숫자를 세는 동안 우리의 뇌는 변명 찾기에서 관심을 돌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생각하려고 동작을 멈추는 대신 몸을 움직일 때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머릿속에서도 이런 변화에 동조하게 됩니다. 행동하려는 본능이 생기는 순간과 뇌에서 행동을 막는 순간 사이에는 5초의 간격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내 기분에 상관없이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피곤하다는 생각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싫어졌을 때 5, 4, 3, 2, 1 이렇게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달리기를 하라고 몸 밖으로 나를 밀어내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을 때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술병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야 합니다. 남편에게 까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말투를 고치고 다정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등을 떠밀어야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밀어붙이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5초의 법칙은 스스로를 밀어붙이는데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지나치게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5초의 법칙을 통해 생각을 멈추고 실제로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저 5, 4, 3, 2, 1 이렇게 숫자를 거꾸로 세면 됩니다.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이 강해지도록 자신을 밀어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삶을 결정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망설이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행동에 옮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소한 일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 책 5초의 법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망설이는 습관을 고치고 행동하는 용기를 얻으셔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삶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